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답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종일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낮기온 21도, 대전 23도로 한낮에도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연휴 내내 전국 대부분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면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더 싸늘해집니다.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기약불의 영향을 받아 종일 굳은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충남 북부와 영서는 낮부터 전남과 경남 내륙은 낮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중북부 지방은 5에서 10mm, 충남 북부와 전남, 경남 내륙에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매우 적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1도에 머물러겠고요. 그 밖의 지방 대전 23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